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조창기도회, 고향시 조창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원들은 6시에 출발입니다. 그리고 가시기로 약정하신 분들은 6시 10분에 교회 나가시면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되겠고요. 개인차로 오시는 분들은 고향시천 문예회관 이렇게 검색하셔서 7시부터 시작이니까 7시 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빨리 오셔야 되겠죠. 오늘 10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편에 있어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아딘과 의인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4절까지 보면 그 악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악인의 모습 속에서 의인들은 벌벌 떨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몸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행하는 것을 막는 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악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악할 수밖에 없고 잔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참소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악인들의 이런 현실입니다. 의인들은 지금 되어져가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악인들의 그 모습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 의문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악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없다 그들은 단정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 악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51편까지는 제1권으로서 다윗의 시기 때문에 오늘 이 10편도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 속에서 지금 명확하게 얻는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의인인 다윗이 악인에 의하여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1절을 한번 보시면 요호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행하는 그 속에서 지금 의인된 다윗은 어찌하여 요호하께서 멀리 계셔서 지금 자신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숨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요호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특징이죠. 악인들의 특징 이 말만 듣고 내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숨어셔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다 인생 사시다가 경험한 우리의 일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과 지금 나의 이 고통 속에서 헤매있는 나를 하나님이 숨어져서 전혀 돕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지금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악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형태가 지금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2, 3절 보니까 교만하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요아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것 탐욕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여러분의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있는 것 같구나. 왜? 모든 것이 잘 되어져가고 부가 이루어져가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면 하늘께서 불을 위해 안 주시는지에 대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에 욕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가 잘 되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나의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악인들의 다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그만큼 철저하게 악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지 아니하시고 이제 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점점점점 역전시켜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는 모습이 이 악인같이 그렇지! 하면서 주님 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도요 욕심이 하나씩 스멀스멀 견계하시고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내 삶의 행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빨리 요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폭력적인지 모습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5절, 6절, 7절 이 말씀들은 지금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지 의인이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미치지 못하고 이건 다 악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6절 마음의 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여러분 의인들은 환란을 당하는 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은 환란을 안 당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환란을 안 당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 혹시요? 이거 악인들의 지금 주수적인 자신들의 표현들이 바로 오늘 나와있는 이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는 환란을 안 당한다 그러나 뭐예요? 7절 보니까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셔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춰진 발톱이 없는지 내 입술에 내 혀에 어떻게 보면요 그냥 내 혀가 한 번 그냥 욕이 이렇게 턱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나는 왜 아직 이 혀가 회심이 안 됐을까 난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지 하면서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요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겉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뒤로 돌아가서는 그냥 막 17 다음이 나오고 네 이거 얼마나 은밀하고 악인들의 모습이죠 나는 안 당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입에는 돌아서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관주가 로마서 3장 14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3장 14절 모습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로 살아가는 그 자들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 로마서에도 보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을 9절 보면 아주 구석진 곳에 그리고 사자가 자기 구글에 엎드린 것 같이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구석진 곳에 은밀한 곳에 악인이 그리고 사자가 자기 구글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못 보죠 의인들은 그런데 결국에는 9절도 보면 가련한 자를 잡아요 가련한 자를 그리고 8절에서는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의인 악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행태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와가지고 짠 하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잡아먹히죠 잡아먹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인이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란 때에 주님 여호와여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는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는 것으로써 그들이 지금 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나라의 행하는 일들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실제로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혹시라도 넘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인들 행하는 그 속에서 넘어지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동조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되겠죠 12절 말씀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하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의인이 이제 이 불의심을 통해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선전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 싸울 때 그렇죠 무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안 됩니다 무기가 적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요하여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상황이 비참하고 악인들을 통하여 지금 내가 잡아먹히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된 다이슨 의인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터져놔야 될까요 요하여 이제는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들 요상 가난한 자들은 의인을 표현하겠죠 잊지 마옵소서 의인된 자들이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내 상황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약이 다이슨 자신에게 있음을 다이슨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지금 있는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다이슨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목덩치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하께서 그를 감건하여 기름 부으셔서 너를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굽니까 요하 하나님이에요 다이슨 이 수많은 악인이 판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하가 숨어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점 심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요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단순히 뭐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이슨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오늘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다이슨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의 심판과 악인들은 심판이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실 때 악인은 멸하시고 다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봐라 해봐라 여러분 요하께서 반드시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 악인들의 모든 교만과 그들의 모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지금 의인된 다이슨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요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 멸망당하연 나이다 라는 것으로서 왕이신 요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악인들을 모든 것을 꺾고 꺾고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더 이상 찾아내서 없을 때까지 주여 찾으소서 그때까지 요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숨어 계시는 요하가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이 악인이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까지 찾고 찾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반대로 의인된 이 가난한 자들 잊지마 없어서 17절에서는 여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재가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이 의인된 역할을 주신 그래서 이 의인이 행하여 되는 이 땅에서 요하 하나님 나를 완성하는 그 일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된 자들 그러나 이 세상 앞에서 만큼은 부에 대한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압재당한 자를 요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냐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행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들의 삶을 우리 요하의 손에 붙드시고 마지막에는 악인이 심판되고 그들은 요하 앞에서 찬양하며 요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 믿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된자들의 모든 삶을 요하께서 지키실 것이다 어찌하여 활란 때 숨으시나 이까라고 하는 그 기도 다음에 그러나 반드시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요하여 일어나 없어서 왕이신 하나님 영원 무근토록 우리를 다스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가 기도하고 초창기도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행하신 일들과 주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행하는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된 우리 가난한 자들 압죄당하는 자들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반드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원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시고 주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숨지 않냐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이 전쟁 수행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믿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행할 그 일들 의인된 내가 주 앞에서 영광도 돌려대는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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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찾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어느 때까지 숨지시나 여호와요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왕의 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살피소서 주님 내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예수님